예, 그 와서 혼자 사시는 분 네, 네 뭐 반찬이라도 이렇게 저기 만들어가지고 뭐, 뭐 해주셨어요? 너무 감사... 아니, 맛있는 거 진짜 해주시는 거예요? 네? 뭐 가져오셨어요? 아니, 제가 좀... 아니, 뭐... 뭘 하긴 했는데 아이고, 너무 영광이에요 아니, 저... 우리 학교 애들이 이거 이사실을 안 하는지 기절하게... 야, 이거 혼자... 아, 그럼 오늘 저기 뭐 수업 같은 거 없으셨어요? 수업 아까 했어요, 학교 가서... 아, 그러셨구나 아니, 제가 밑반찬을... 아, 이거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가방도 이쁘네 아이고... 제가 진미초하고 콩자반을 좀 해봤거든요 콩자반? 아, 이거 제가 지금 막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아, 근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? 예, 제가 만들었죠 좀 먹어보나? 아유... 어휴! 어휴! 야, 내가... 이게 달지도 않네요, 보니까 제가 또 단 거 싫어하거든요 아, 그러세요? 맛이나, 맛이나 잠깐... 네, 살짝 한번 보세요 아니, 뭐... 아니, 이따 저기 식사하실 때 이렇게 드시지, 교수님 아니, 한 대만, 한 대만 편히 한번 더 드세요 네 올리고당 좀 더 넣어야 되나요? 간장을 좀 더 넣으라고요? 물이 너무 많지 않나? 해보지라느니 이걸 아나요? 제발 조려라! 제발 조려져라! 제 인생 최초의 밑반찬! 아니, 근데 저 교수님이 드실지 모르고 완전 내 스타일 아, 그래요? 완전 내 스타일 아, 그래요? 어떤 집 가면 달아서 못 먹어 아, 그러시구나 저 원래 단 것이라는데 아니, 제가 또... 이거 조금만 먹으면 안 돼 이거 진미차에 또... 이야, 이건 끝나네 이거 진미차... 깨를 좀 더 뿌릴 걸 그랬네 이거 있으면 두 달 가겠네 두 달이나 드시네요? 진짜 맛있다, 짜지도 않고 네 전 또 싱겁게 먹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거... 이거 진짜 저 주시는 거예요? 아유, 투드리는 거죠 이따 가져가 덜어... 제가 반 덜어 드릴게요 고생하시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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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뭐 집에서 또 하면 되니까 저는 있어가지고